네 안녕하세요 더카라바TV의 건민재입니다. 다시 갈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범위 한국레저자동차산업협회 조범희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반갑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손이 안 꽂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두 명 나갔잖아. 허탈구 두 분. 자 그래서 매년 열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캠핑카쇼죠. 코리아 캠핑카쇼 부산 펙스코에서 열리는 코리아 캠핑카쇼가 올해도 다음주 바로 다음주입니다. 다음주로 찾아와서 개최가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서 했던 것처럼 올해 부산 캠핑카쇼는 어떤 업체들이 참여하고 어떤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지는지 미리 사전에 프리뷰를 하는 행사를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주 6월 27일부터 정확히 며칠이죠? 네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목, 금, 토, 일 4일간 펼쳐집니다. 이번에 캠핑카쇼만 열리나요? 아 이번에 아닙니다. 저희 가장 이번에 좀 화두가 되는 거는 저희 부산 국제모터쇼 2년마다 이제 각 1년씩 서울하고 부산하고 이제 개최가 되는데 올해는 저희 부산 국제모터쇼 이름이 지금 부산 모빌리티쇼로 바뀌었는데 저희 코리아 캠핑카쇼하고 동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에 부산 국제모터쇼였는데 모빌리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열리는 전시 중에는 가장 큰 전시, 가장 인원이 많이 동원되는 전시 중에 탑입니다. 탑 클라스의 전시와 함께 열립니다. 그래서 코리아 캠핑카쇼도 그 기간 모빌리티쇼는 10일간? 네 이제 열흘간 다음주까지는 저희는 4일간 하는 거죠. 여기는 이때는 어느 정도 인파가 몰리냐면 백스코 전시장 앞부분을 경찰이 통제를 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그날 당일 개막식 때부터 시작해서 전시 기간 중에는 거의 백스코 압도로는 거의 통제되다시피 하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거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파, 부산에서 열리는 가장 큰 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코리아 캠핑카쇼가 열리는 거니까 오셔서 보시면 티켓을 같이 볼 수 있나요? 네 저희 통합 티켓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요. 한 티켓 가지고 부산 모빌리티쇼하고 코리아 캠핑카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실 수 있는 티켓도 판매 중에 있습니다. 한 이틀 오셔야 될 거예요. 다 보시려면. 그리고 이번에 코리아 캠핑카쇼는 당연히 가장 많은 회원사와 우리 캠핑카 전문 전시 중에 국내에서 가장 큰 전문 전시 중에 하나니까 중요한 하나가 독보적인 전시 중이니까 그때 오시면 거의 모든 캠핑카들을 다 보실 수 있고 또 이번 부산 모빌리티쇼에는 또 큰 월드 프리미어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르노, 오로라 원 프로젝트가 최초 공개 이루어지는 게 있고 현대기아에서도 최초 공개 차량들이 있으니까 현대기아 자동차와 르노, 제일 관심 있는 건 르노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르노는 오로라 원 프로젝트의 첫 공개도 있지만 그 백스코 앞 전시장에서 익스피런스 데이 이런 거 체험 행사 경험할 수 있는 야외에서 르노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르노가 이제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삼성 떼고 르노 코리아 자동차에서 코리아 자동차 떼고 르노 코리아로 사명을 변경해서 첫 전시거든요. 그래서 르노, 월드 르노의 본사, 프랑스 본사의 제품들이나 르노 라인업들과 한국이 같이 가는 거라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르노의 차종들도 전시가 되는 게 있고 마당에 저희 르노 베이스, 마스터 베이스를 만든 캠핑카도 르노에서 직접 운영해서 전시 행사가 또 있습니다. 코리아 캠핑카 쇼 부스에 오셔도 마스터 기반의 캠핑카를 보실 수 있지만 그 마당에서 르노 마스터 베이스의 캠핑카들이 전시가 됩니다. 거기서도 직접 만져보고 다 보실 수 있는, 경험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쇼 보시고 캠핑카 쇼까지 다 보실 수 있는 이번에 몇 개 업체가 코리아 캠핑카 쇼 나오셨나요? 아, 요번에요. 궁금하신 건 그런 게 궁금하시겠죠? 몇 개나 나와? 뭐 이런 거. 일단 저희 총 54개사 나오시고요. 54개사 많이 나오셨네요. 이 불경기 54개사가 전시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네, 회원사, 비원사, 모임품 다 포함해서 굉장히 큰 기대들을,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경기가 좋지 않고 시장이 열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 쇼를 통해서 새로운 반전을 마련을 해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회사들도 다른 참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활을, 흔히 말하는 사활을 걸고 나오는 전시이기도 합니다. 한번 프로모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제품들도 많이 가지고 나오실 테니까 기대를 해주고 오늘 어떤 업체들이 나오는지 또 어떻게 부스 배치가 되는지 자세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개해보시겠소? 알겠습니다만, 본인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배치도 쪽으로... 배치도가 아니라 일단 업체부터 소개를 해줘. 업체부터요? 뭐 회원사, 비원사 나누지 말고 일단 캠핑카 업체부터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제가 순서대로 소개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오디세이, 오디세이 캠핑카 나오죠? 네, 맞습니다. 오디세이 캠핑카, 저희 모터홈 칸베이스와 포터베이스의 모터홈 회사이고 청주에 있는 저희 회원사이십니다. 오디세이, 오디620K, 오디620KU, 오디360 이 모델들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오, 작지 않네요. 그 부스도 3대를 가지고 나오시는데 9개 부스로 참여를 하시고요. 드림 캠핑카, 여기, 여기, 저기 아닙니까? 김해, 영남의 맹주! 경남 김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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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여기도 뭐 갖고 나오시죠? 저희 이제, 프라임, 프라임이죠. 프라임 640, 프라임 560, 그리고 이제 제품 하나 더 가져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직 제가 미정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드림 캠핑카 대표님, 우리 조국장님이 다 외우고 있지 않네요. 드림 캠핑카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딱, 나도 탁 나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더니 막 찾아보네. 저는 뭐 나올지 딱 알고 있었거든요. 프라임 640, 프라임 640, 이렇게 탁 나왔거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다음이, 여기 국산 제조업이죠. 그 다음이 이제 모토온 코리아. 모토온 코리아, 네. 모토온 코리아는 저희, 다행하는구나. 네, 르보아죠. 파일럿 기존 제품 말고 이번에 썬라이트 제품, 제가 알기로는 새로 이번에 클리프 600RT. 맞아요. 들어왔다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목게, 목게에서 공개는 한 번 하셨어요. 네, 네. 지금도 전시 중이긴 하죠. 근데 이제 좀 저렴한 수입 캠핑카로 클리프 600RT를 인증을 받으셔가지고 요걸 이제 부산 가서 소개를 하겠다. 요런 저렴한 거 나오면 자꾸 간섭되는데. 르보아죠. 벤트베이스의 르보아야죠. 헤리티지. 2억이 넘는 캠핑카도 최고급의 캠핑카도 나오고 파일럿 696G도 나오고 86630J 나오고 오, 4대가 나옵니다. 오, 스무부스 부스터 크게 해가지고 역시 있는 집이야? 아, 요번에 하여튼. 다음은 이제 제일모빌. 제일모빌 보시죠. 오, 제일모빌도 작지 않아요. 국산 제조업의 대표주자 제일모빌. 에비뉴 720, 820. 그리고 대포도 된장. 요번에 제일모빌을 그러니까 연례 부스를 캠핑카부스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부스에 대해서 대포드 브랜드 부스를 따로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대포드가 위기의식을 가진 거예요. 컷대 높은 유럽에다가 한국 전시회에 부스를 얻었잖아.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위기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처음인 건가요? 그렇죠. 제일모빌이나 워낙 딜러들이 활동을 잘해주니까 그냥 맡겨놓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본사 차원에서 이렇게 미는 거는 뭔가 강력한 경쟁자가 생긴 것이지. 그래서 한국 시장을 위기를 느낀 거죠.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해요, 이래서. 그래야 투자를 하는 거거든. 르노가 왜 야외 전시장에서 마스타를 갖다 밀겠어요? 그렇죠. 안 팔리니까. 약간의 긴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대포드가 제일모빌을 앞세워서 나오고 에비뉴 720, 820S가 두 가지가 나오네요. 기암크 캠핑카의 가격 파괴를 이끌었던 에비뉴 720, 820 가격을 파괴하면서 경쟁사도 파괴해버린 나 파괴해버린 체육모빌에서 이번에도 어떤 파괴력이 가진 아이템들을 가지고 나오실지 기다려주세요. 에이클래스 모의기가 얼핏 있었는데 에이클래스 에이클래스 개발하신다고 했죠. 이번에 될지 되나요? 시기적으로 이번에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좀 무리일 것 같은데 에이공원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볼게요. 다시 체크해보고요. 그런데 그렇다. 16포스에 두 대만 세우는 거는 뭔가 또 숨겨진 뭔가 비장일 카드가 종잡을 수 없는 불안한 회사 겁나는 회사 또 뭔가 히든 카드가 있을지 몰라. 걱정됩니다. 걱정과 함께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FF 캠핑카 FF 캠핑카는 베이런 S750 왜 아직 미정이라고 해서 한 대 더 나올 겁니다. 두 대 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기대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벤츠 베이스의 캠핑카죠. 베이런 S720 모델과 벤츠 베이스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월든의 N노마드와 C노마드 그리고 베이런의 S750 어떻게 또 베이런 모델이 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벤츠 베이스 제작사는 두 개 다 나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베이런과 월든 다 나오고 월든 아까 소개 안 하고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 볼까요? 월든도 N노마드 S770 모델과 월든 R550 두 가지 나오고요. 총 아웃버스에 그러면은 아웃버스에 두 대만 세울까? 지금 한 대도 미정인데 어떻게 하면 770 B 모델 B 타입도 가지고 갈까? 지금 협의 중 고민 중입니다. 우리 전시차 출고하셨던 고객님께서는 가져가서 전시해! 그러시는데 제가 고민 중입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자 다음은 나인 캠핑카 6부스이시고요. 항상 나오시는 모델 포드 트렌지 포드 트렌지 와일드 캣 여기가 5.5m급의 낮은 모델 포드 트렌지는 항상 H3급만 하셨었거든요. 키 커서 껑충했던 모델만 했는데 이 나인 캠핑카가 낮은 지붕이 있어요. 우리 마스타높이 H2 그 모델로 나오실 겁니다. 아마 그거 갖고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고요. 그 다음 휴먼 캠핑카 네 휴먼 캠핑카는 지제이테크 여기는 항상 포터하고 칸 베이스에 모터홈 꾸준한 모델 슈렉스 모델 가지고 이 모델도 참여를 하시고요. 업체가 저희 경북 김천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단하고도 굉장히 가까이 있으셔서 언제 한번 내려갈 때 한번 들린다고 얼마 전에 통화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스 RV 예스 RV 예스 RV 오 영남의 제왕이었던 새로운 게 하나가 있죠. 아 그러네요. 제우스 K670RU 모델과 640F560RU까지 포터에 정통의 포터 베이스가 쭉 나오다가 이번에 카니발이 나와요. 카니발이 영남에서 만든 예스 RV에서 만든 카니발 이거 리무진이죠. 맞습니다. 예스 RV가 만든 카니발 리무진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부스로 소개되니까요. 포터 캠핑카 세대와 카니발이 같이 나옵니다. 한번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요즘 핫하고 뜨거운 포터에 가격 파괴를 이끌었던 스타모빌입니다. 스타모빌입니다. 그 여기 지금 차 만드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또 더 뭔가를 더 쓸어 가겠다는 바쁘시죠. 바쁘시죠. 바쁘세요. 협회에서 전시를 한다니까 바쁘신 중에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뭐가 나오냐면 기아 봉고 3 더 뉴 SD5 그 다음에 렉스턴 스포츠 칸 빅토리 칸 이 빅토리 칸 이베코인데 오 이베코 안 했었는데 하셨나 보네 이거 이거 신모델일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베코 칸 빅토리 칸이죠. 이거 이베코 베이스일 것 같고 렉스턴 스포츠 칸도 나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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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프리미엄 아시아 최초 공개입니다. 월드 프리미엄지 뭐. 그렇죠. 월드 프리미엄지. 이렇게 됩니다. 본고 뉴 SD5와 함께 스타모빌도 나오고요. 그 다음 어디죠? 캠핑 캠핑이너스 우리 안성에 위치한 소형 카라반 전문 제조회사인데 작년에 부산에 못 오셨다가 올해는 아예 신청을 미리 일찍부터 해주셔가지고 올해는 이번에 부산 전시에 감사하게도 참여 키프 물은 이니시오 루즈 4개의 소형 카라반 준비를 하셨어요. 그거는 저기 콤마 카라반이군요. 소울메이트가 우리 여기 제 브랜드죠. 캠핑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콤마를 잘못 불러드렸네요. 소울메이트 1 빈티지 카라반 나비360 오 나비 나는 나비 소형 카라반으로 3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이 콤마 콤마 전시에 많이 나오시죠. 요즘 잘 나오시죠. 키프 물은 이니시오 루즈 독특하게 생긴 우리 국산 카라반이죠. 피아노 카라반도 있고 철재도 있고 되게 시도도 많이 하시고 되게 창의적이시다. 맞습니다. 그 다음이 어디요? 주식회사 에어밴 우리 회장사 회장님께서 흔퇴가요? 혼자인데? 하우트? 하우트? 어제 제가 에어밴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하우트 680 유럽식 큰 카라반인데 이번에는 저걸 안 가져 나오고 항상 잘 팔린 베스트 모델 AVT 아타비아 소형 카라반 제대로 해가지고 이번에 레이아웃을 만드시겠다고 담당자한테 어제 하우트 680 유럽 스타일로 만든 큰 카라반인데 이거 부산까지 이동하기 힘드시거든 돈 많이 들거든 회사 안 갖고 가시는 거네 이러시면 됩니까 부산분들이 애타 기다릴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좋거든요 지금 제가 어렵 이 에어밴이 정통 유럽식 카라반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의미가 있는 카라반이에요 이게 꼭 가야 되는데 이 안무 움직이는 돈이 많이 들어요 아쉽지만 이거 한번 꼭 보러 오시면 정박형 카라반으로 이것도 좋고 정통 유럽식 카라반이에요 진짜 아 이걸 에어밴드 만들었다고 이거 유럽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잘 만든 카라반입니다 네 아쉽네요 아테드 AVT 2037 정통의 AVT 2037과 알타비아 450이 나갑니다 자 다음이 어디죠 영남 캠핑가 30부스 오 왜 이러지 완전히 이번에 요즘 피평이 잘 안 나가지 않았나 여기 근데 지금 뭐 트래블라인 모델도 싹 다 가져 나오고 이번에 시에나 시에나 차박 차박 제품하고 또 카니발 리무진하고 해가서는 영남 캠핑카 30부스가 아예 그냥 정말 리무진 부터 모토홈까지 영남이 사실은 요 1년 동안 색깔의 변신을 가졌어요 약간 변신을 했죠 영남 트래블라인으로 캠핑카를 잘 팔다가 카니발 리무진 시장에 뛰어들어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캠핑카 시장에서 싹쓸이 했듯이 카니발 시장에 가서 싹쓸이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그 카니발 리무진을 가지고 나오면서 또 전통의 트래블라인 또 모델도 가지고 나오겠다 캠핑카를 놓지 않겠다 욕심이 많은데 카니발 리무진 뿐만이 아니라 캠핑카를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영남 캠핑카입니다 다음은 벤텍 캠핑카 금방 전화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아 전화요? 전화요? 그러면 뭘 얘기해달라고 전화하신 거 아닌가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요걸 저거 보내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벤텍 캠핑카는 이번 주에도 또 같이 만나시잖아요 벤텍 스타리아, 라쿤, L, 라쿤, C 나오고요 요번 주에 수업매스에도 나오십니다 맞습니다 요번 주 저희랑 같은 부스 벤텍 곱하기 월드 이렇게 표시해놨던데요 거기 같이 나가십니다 벤텍 곰팍이 월드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파워 3일 전에 통화 육두수 대표님 전화 한번 통화했고요 현대 산타페가 나왔나 봐요? 요번에 원래 카니발 가지고 하는데 산타페 모델은 저는 사실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보는데 기대됩니다 요번에 부산 처음 오시는 거예요 아이파워 아이파워가 역사가 있는 회사예요 화이트하우스부터 시작해서 벤텍 리무진도 하셨던 분이고 여기가 역사가 좀 있는 데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어디죠? 아 그 다음에 마레 캠핑카인데요 마레 캠핑카 요즘 마레 바빠요 아 바쁘죠? 바쁘셔서 요번에 부스 차가 하나가 조금 저기 그 뭐냐 좀 완성이 좀 안되는 부분인지 저기 때문에 부스가 약간 줄긴 했는데 이번에 많이 바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 불문율이 있어요 불이 나면 잘되고 유스에 나오면 잘돼요 그 말에 유스에 한번 나오시더니 그 뒤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아이오티 캠퍼 굉장히 잘나가고 있어서 바쁘다고 아이오티 캠퍼 아 네네 살짝 우리도 막 무시하고 아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전화하면 목소리 톤이 높여 어 뭔 일이세요? 뭐 이런 하하하하하하 당당히 말에 바쁘니까 좋습니다 아 요즘 정말 잘 되신 것 같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잘된다는 회사로 통난과 자 그 다음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지 않은 아 해가지지 않은 유로밴 콤박살 부위 콤박살 부위 목기 행사부터 해가지고 정말 해가지지 않는 유로밴 네 엄청나십니다 아이고 이 집은 경기를 안타 계속 뽀뽀 스타리아 유로밴으로 나옵니다 세대도 나오고요 캠핑카 유로밴이 여러 종류가 있죠 라스파도 분명히 또 나올지도 몰라 아 이번에 아마 부스를 좀 늘리신 게 제가 듣기로는 컨커르가 해가지고 라인업이 좀 더 확대돼서 나오시고 이번에 또 YJIV하고 같이 총 20부스를 그냥 유로밴 이름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YJ에서도 또 유로밴 모델 하나를 판매하고 있는 게 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반디 캠핑카 한국 상인 그래도 레이 캠핑카 꾸준하게 그래도 혼자 잘하고 싶다 레이 캠핑카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반디 캠핑카 한국 상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10부스 나오는데 3대 차가 나올 것 같아요 다 레이 캠핑카일지 봐야 돼 잘하고 계시니까 그 다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마린랜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린랜드 마린랜드 이번에 피아마 홍보부스로 나옵니다 마린랜드도 부산까지 오셔가지고 피아마 이렇게 나올 때 타이다운 같은 거 싸게 파시고 레벨러 싸게 판매하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와서 사시면 레벨러가 꼭 저거 뭐 필요해 하다가 캠핑장 가면 아이씨 살걸 아 있었어야 되는데 어디 돌 없나 뭐 이런 거 코플서 잭이 없으면 레벨러라도 갖고 다니셔야죠 그래서 꼭 요번에 오시면 아마 그거 많이 팔 겁니다 지난번 전시회때도 저렴하게 파셨거든요 평소에는 저렴하게 안 파세요 전시회때만 피아마 부스에서 피아마 부스에서 보스 햇빛 가리게 보스도 수입해서 파시고 바닥재도 파시고 뭐 또 비투비 사업을 많이 하시는 회사에요 근데 또 여기 오셔서 또 소비재 소비자들 상대를 비투비로 할 수 있는 아이템들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아마 요 분도 좀 싸게 판매를 하실 거고 다음 버팔로 오토머스 오토머스요 오늘 부스 좀 크게 나오십니다 더 늘리셨어요 오 데스랩스 캠프 510 카라반부터 큐브밴 다 라인업 가지고 데스랩스 카라반 캠프 510 C5 415 이거 저렴한 카라반이거든요 이 저렴한 카라반 시장에 또 불이 붙었어요 재고가 많다 보니까 잘 안 나갔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얼어붙었었는데 자 이 얼어붙은 시장을 깨려면 뭐가 있어 원가 이해 판매 제살 깎이라도 해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업체 입장에서는 하지만 지켜보는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사기가 최적인거지 그죠 축제에요 시켜봐 남물 죽어가면서 축제라고 축제 뭐 축제입니까 눈물 피눈물을 흘리면서 팔고 있는데 축제라니 아무리 소비자 입장이지만 에잇 제게 축제에요 엄청 싸게 팔아요 불이 붙었어요 C고 415하고 스타카라반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독일 수익카라반들인데 아마 여기 지금 서로서로 이거 미안하다 재살 까먹긴 진짜 원가 이하로 팔고 있는 거거든요 다 두개나 다 하이머 그룹 안에 같이 있는 비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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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누가 많이 까지나 대기할 기회 가수가 아래 안 나온대 진짜 암튼 많이 좀 팔아주세요 빨리 빨리 팔아야 돼 이거 재고들 큐브밴 A4T 4AT 큐브밴 4C 큐브밴 4L 아 이것도 다 나오고 이거 카니발 기반들이에요 아 아니다 큐브밴이 카니발 기반인가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카니발 기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듀오탑 르노 마스테드 와이드 560 벙고 와이드 640 이야 듀오탑 제가 지난부주에 오다가 우리 공장 들렀었잖아요 아 들렀죠 공장 크더라고요 아 멋졌어요 전시장도 멋지고 공장도 큰데 왜 안 팔리지 하하하하 듀오탑도 이번주에 보시잖아요 이번주에 대표님 별로 안 팔려도 걱정을 잘 안하세요 있는 집은 달라 하하하하 근데 원래 기술력이 또 있는 회사 그 뭐지 FRP 기술력이 있어서 마스터 와이드 560은 약간 독특한 시도예요 사실은 이거 좀 제 평가를 좀 받긴 받아야 되는데 B클래스가 아니라 B플러스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C클래스와 B클래스의 사이급급이거든요 B클래스의 기동성과 C클래스의 고주성을 동시에 잡겠다라고 만든 어정쩡한 모델이거든요 아 하하하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그 틈새시장 어정쩡한 시를 씁니다 어정쩡한 틈새시장을 잡으려는 뭐 우리 차를 둔가라 그랬다고 내가 이러는 건 아니에요 하하하하 그거 딱 잡으려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이 B플러스가 유럽에서는 인기가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괜찮은 모델입니다 한번 와서 이 와이드 560을 작년에 출시를 했는데 출시를 하자마자 재고 상황을 모르셨어요 디오탑에서 네 네 네 마스터 차 없는데 마스터 차 없는데 신차를 만든 거야 쫙 내놨는데 계약을 받으려니까 차가 차가 언제 들어오는지 몰라 그래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여분의 누노에서 오시면 디오탑한테는 가서 백배사죄하셔야 됩니다 보상책을 좀 주셔야 돼요 차 없는데 신차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네 네 다음 포반 캠핑 포반이 이번에 라인업을 종류가 굉장히 화려해요 여기는 기본 우리 포토베이스 뭐 저기 차량 모터홈 말고도 포반은 요즘 뭐 유튜브 보시면 우리 구 과장님이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엄청나죠 릴스 또 뭐지 그거 그 그 그 SNS 통해서 하는 유튜브 홍보부터 시작해서 릴스와 그 그 뭐라 그러냐 갑자기 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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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공부를 많이 해서 뭐가 있는지 다 하실거에요 CCC 카라반 케어센터 케어센터 또 가지고 계시고 포반 마스터 690 아비크 560 아비크 스타일 B 카니발 리무진 르브르 고보랜드 포반 700 뭐야 저 르브르가 여기도 이제 포반도 카니발 리무진해요 그래서 이번에 런칭해서 지금 어 지금 싹쓰려야겠다 종합 캠핑카 회사네 이거 고보랜드도 가죠 고보랜드까지 그러니까 10개 부스 이야 여기 가면 현수 TV에 이런거 띄어갔어요 아셨어요? 어떤거 캠핑카는 안정적인 회사 아 자기들이 안정적인 회사라고 지금 이거 자랑하는거 봐 이만큼 우리는 그렇지만 예 안정적인 회사 맞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고방 캠핑카 됐구요 블루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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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한 번 나오는 전시 두 번 나오나 협회권만 딱 두개 나오시는데요 근데 이번에 블루버드 블루버드 라인업을 에리바 투어링을 색깔별로 해서 딱 그것만 가지고 나오신다고 해서 부스가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총 4대의 카라반이 나오는데 하이머의 아이콘 에리바 모델이 맞습니다 하이머의 아이콘 모델이 에리바에요 에리바는 미국에 에어스트림이 있다면 독일에는 에리바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근데 이제 물론 같은 회사에요 에어스트림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렇지 그렇지만 어쨌든 에리바 투어링은 이 불경기와 상관없이 굉장히 독특한 매니아층들을 가지고 있는 카라반이거든요 그래서 블루버드가 옛날에는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유로 카라반 전체를 영국 것도 하시고 독일 것도 하고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는 브랜드였다가 지금은 딱 사업적으로 되는 뭔가 매니아들만 즐기는 정통이 있는 이런 것만 딱 취급하세요 에어스트림 유럽에어스트림 미국에어스트림 그 다음에 하이머 에리바 스위프트도 하긴 하는데 거기보다는 에리바 쪽에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번에 에리바 4개가 다 나온구나 에리바는 실제로 유럽에서도 굉장히 아이콘이 있죠 아이콘이 있죠 인기 많은 디자인도 독특한 디자인이 있고 팝업 스타일도 있고 굉장히 유럽 카라반이지만 독특한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런 카라반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겁니다 BMW 미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카이트 카라반 제품만 하나만 쓰기 했는데 아마 여덟 부스에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나오는 일반 그냥 카이트 카라반 모델들하고 또 올해 신제품인 사이버 카라반 은색으로 된 거 그거하고 해서 한 3대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이트 카라반도 이제 국내 제조우니까 제조우면서 굉장히 독특한 카라반들을 만들면서 자기맨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카라반 회사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이버 카라반 해가지고 사이버 트럭 같은 느낌의 사이버 카라반도 지금 이번에 방에 나올 거고요 한번 보시고요 재밌는 주목해 보실 만한 카라반 회사입니다 다음이 여기 빼먹고 왔어요 캠핑카 마스터 캠핑카 마스터 스타리아 기반 일단 저희 캠핑카 회사인데 캠핑카 마스터 요즘에 전시회에서 굉장히 계약도 그러고 잘하신다고 요즘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서 잘 뭐 2000에 있는 우리랑 옆에 있을 텐데 가까이 계십니다 한번 갔다 왔어요 저는 잘 오래됐어요 캠핑카 마스터 성우에서부터 시작해서 옛날 벤텍과도 관계가 있었고 자 그다음 탑스모빌 탑스모빌 탑스모빌은 소형 캠핑카인데 REX5T REX6T REX 라이트까지 3대의 카라반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캠핑카입니다 캠핑카고 여기 소형 캠핑카 아 캠핑카 소형 아이고 여기 백스국에서 분류를 잘못한 것 같은데 아마도 모터홈으로 보시면 되고요 캠핑카 기반의 모터홈 라인업들을 가지고 나오실 것 같습니다 몇 타임에 잠깐 쉬었다가 다른 얘기 잠깐 하고 가실까요 끊임없이 달래왔는데 질문도 좀 받고 봅시다 나이스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성 안 들리신다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뱅크님 뱅크님? 뱅크님? 그 뱅크님? 이 뱅크 그 뱅크? 맞나요 뱅크님? 오 반갑습니다 뱅크님 잘 들리는 거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잘 만들고 계시죠? 조금만 팔아 우리도 좀 팔게 베이러 너무 파는 거 아니야 우리도 좀 팝시다 윤대표님 맞으신가요? 윤대표님 맞을 것 같은데 그 뱅크님인데 퍼스트 rv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일박일님 오셨고요 우왕코너님 우리 유저님이셨고요 하늘만큼 당만큼 천성레포츠 때문이군요 플루캠프 아 아까 제가 그 저거 얘기해 대포드 냉장고가 대포드 그룹이 한국 시장에 경쟁의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이제 들어온다 그 얘기 때문에 천성 때문에 플루캠프가 약진을 하고 있죠 플루캠프는 어 중국에 기반을 둔 회사고 우리 한국에는 천성레포츠가 블루캠프에 독점 딜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같은 회사 그냥 같은 회사인 거예요 플루캠프라는 사업자가 있고 천성레포츠가 플루캠프 회사의 브랜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 그러니까요 저희도 같은 얘기를 왜 어 플루캠프는 중국의 브랜드 회사의 브랜드명이고 천성레포츠가 플루캠프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아 네 중국에 있는 그 옛날에 플라스틱 사출 회사였는데 큰 그룹이에요 굉장히 큰 회사에서 만들어서 플루캠프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 한국에서는 천성이 가져와서 런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중국 브랜드지만 이게 어느 정도 큰 회사였었고 예전에 한국과에 좀 접속이 있었었는데 이제 천성으로 최종 낙점이 돼서 천성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한국에서 뿌리고 있고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플루캠프가 유럽 시장에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나올 정도로 유럽 시장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전통의 RV 냉장고 쪽이라면 도메틱 트루마 트루마 트루마가 냉장고 냉장고 아까 어디죠 데포드 뭐 이렇게 이런 회사들의 전통적인 냉장고 강자들을 위협할 정도로 무섭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회사 플루캠프는 약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루캠프라는 브랜드를 한국에 런칭하고 있는게 우리 천성 레포츠 이번에 저희 협회 회원사로 가입을 하셨죠 맞습니다 이거 얘기하다가 잠깐 끊어져서 설명을 하고 이제 가려다가 여기 잠깐 댓글도 좀 읽어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댓글을 많지는 않네요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코반 캠핑카 캠핑카 케어센터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좀 전에 코반 캠핑카에 대해서 흉을 봤는데 왜 고맙다고 캠핑카 케어센터까지는 캠핑카 케어센터까지는 캠핑카 케어센터도 있어요 라고 했지만 캠핑카 너무 많이 갖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큰 회사라는 건 너무 튀는 이게 없는 회사들 너무 귀중인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어가면 자 잠깐 여기서 더 설명을 할까요? 네 다음이 주 플루캠프 주 플루캠프가 플루캠프라는 독립법인을 가지고 있고 천성 레포츠라는 또 법인을 가지고 있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플루캠프라는 이제 브랜드 네임이 있죠 이거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고 한국 시장에서는 천성이 어 저걸 하고 있는 걸로 런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플루캠프가 소형 캠핑카를 또 만들었어요 카니발 리무진 카니발 리무진 카니발 리무진이네 카니발 4세대 기아 뉴 카니발 2024년형 디젤 구인승 프레스티지 기아 카니발 로블레스 이렇게 해서 세대를 가지고 나오는데 자 우리 부품에서 신흥강좌로 떠올라서 국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천성 레포츠가 자기만의 독자 카니발 리무진을 한번 만들어서 이번에 런칭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오 천성 레포츠가 규모가 작지 않아요 요즘 굉장히 크게 약진해서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여기서 또 이 카니발까지 만들어내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회원사로서 협회 전시에 참여하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다음 스타 카라반 비스너 프리미어 라이프 430 TS 512 TK 두 대를 가지고 옵니다 맞습니다 공교롭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 데스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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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냐면 데스랩스의 510과 C95415였잖아요 딱 겹치네 521 TK 521 TK와 430 TS잖아요 딱 그 경쟁하는 딱 두 가지 레이아웃이 동일한 사이즈 500급 500급 초반의 중형급 캠핑카와 400급 초반의 컴팩트한 소형급 캠핑카 준중형 캠핑카 중중형 카라반 소형 캠핑카 카라반 두 개의 모델을 가지고 둘 다 같은 비슷한 사이즈의 모델들을 가지고 갑니다 비교해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누가 누가 더 싸게 파는 자 가격만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데스랩스와 물론 같은 회사 같은 그룹사입니다 독일 정통 독일 카라반을 한번 진술을 보실 수 있고 선택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자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좋은 거죠 뭐 아까 그렇다고 축제라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팔고 자 그다음 동일이엔씨 안 나온다고 그러셨다가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드려요 저번에 저희 이사회 이후에 신청을 또 해 주시고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회사입니다 사실 동고 기반의 DR640 모델을 가져오시고요 이거 미연장 차겠죠? 그다음에 르노마스터 기반의 시나브로 630을 가져오십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마스터 기반까지 두 개 요즘 마스터의 새로운 강자가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살아있는 데가 있다니 이럴 수가 큰 경쟁자가 살아남아 있었어 마스터 기반이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데 중에는 마스터 기반이 듀오탑 듀오탑 그다음에 동기DNC 월드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다른 회사 아니면 이거는 부스를 보면서 하실까요? 부스 보면서? 부스 한번 볼까요? 보시면서 지금 24명 정도 지켜보시면 아이고 아이고 보시면 자 저 위에 있어가지고 봉도 없고 적은 거 없고 준비가 이런데요 자 이번에 이전시장입니다 이전시장 가는거죠? 이전시장이고요 저희가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전시장 작년에 이전시장 다시 저희가 이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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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입니까? 4층입니다 당연히 저희 1층이죠 그러면 일전시장에서 모빌리티쇼를 보시고 천천히 극도로 나와서 건너오셔도 되고 아니면 위로 토널로 통과해서 내려오셔도 되고 입구가 이 앞입니다 들어오죠 입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출구입구 이전시장은 입구 하나하고 출구 하나가 넓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에어밴이 있습니다 특혜를 주신 것 아니에요 회장국 회장사라고 이런 특혜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 잠시 제가 한눈판사인데 제 자리를 뺏겼네요 자 에어밴 딱 들어오시면 에어밴, 카라반 업체죠? 맞습니다 국산 카라반은 딱 만나실 수가 있고요 딱 옆에 독일 카라반 어? 여기 다시 국산 카라반? 왜 중간에 끼운 거예요? 아 아 돋보이기 하려고? 돋보이기 돋보이기 하고 싶어서 꼭 국산이 돋보이기 독일제가 돋보인다는 생각을 버려줘요 하하 이게 딱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이파워 이렇게 카드발 제이아이 캠핑도 제이아이 캠핑도 저기 저쪽 저기 뭐냐 김해 쪽에 위치한 회사를 알고 있는데 텐트 트레일러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늘색으로 한 회사들이 카라반 업체들을 카라반 업체들을 캠핑 이너스 국산 카라반 블루버드 이렇게 에어밴 뒤에다 두시면 사장님 또 뭐라고 하시죠 나는 감당을 못해 저 국장이 짠 겁니다 제가 짠 게 아니죠 이번엔 제가 했습니다 옆에 블루버드 블루버드 유럽 최고의 블루버드 옆에 국산 최고의 캠핑 이너스가 있네요 뒤에 휴머 캠핑카 저기 캠핑카죠 모토 캠핑카고요 코박 캠핑카 여기 서있으면 아마 이쪽이나 이쪽에 TV를 하나 틀어놓을 거예요 아 신뢰 있는 회사들 캠핑카에서는 안정적인 회사에 구매하셔야 됩니다 라는 문구를 여기쯤에서 틀어서 블루버드 쪽으로 왠지 너는 흔히 신뢰가 없다 여기 휴면쪽으로 하려나 아 제일모빌 쪽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겠네 여기 한번 가서 코박 캠핑카 TV는 도대체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문구가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제일모빌 있습니다 제일모빌 아시의 모델 아까 나온다고 했고요 저기에 아까 저기 더 있겠죠 트루마 말고 어디죠 대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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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업을 저기다가 제일모빌 그 다음 모토온코리아 이거 좀 일부러 비교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토온코리아에는 아까 르보야자부터 시작해서 그 600RT 신모델까지 해서 나올 건데 아마 르보야자로 이쪽에 놓을까 제일모빌 쪽으로 두시지 않을까 그쪽으로 두세요 레이아웃 배치를 할 때 배치를 할 때 그 다음에 옆에 센터에 그 뒤에 12시 방향입니다 정확히 내가 왕이야 뭐 이런 부분 영남 캠핑카 그 옆에 FF 캠핑카 그 옆에 SRV까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노트북이까지 타이머를 가지고 그러던 전기세 약 되신다고 진짜 영남 캠핑카와 FF 캠핑카 저기도 벤츠 할 거고 그 옆에가 SRV SRV 또 이번에 카니발 리무진 한번 보시고요 협회부스 KRVIA 협회부스가 있고 카페 엔제리너스 협회부스에 커피 줍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매번 드릴 수도 없습니다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휴게 공간에 푸드트럭들 푸드트럭 1,2,3,4 5개의 푸드트럭 바다향기 꼬마루 구간에 이렇게 5개의 푸드트럭이 들어간거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MKG 너무 끝에 아닌가요? 이 사장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조립부스인거죠? 독립부스이고요 여기가 조립부스인데요 MKG는 등지부 하시는 걸 선호를 하셔가지고서 아 휴게 공간을 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반영을 해드린 겁니다 캠프로그 여기는 다 캠핑용품들인 것 같은데 캠프로그 캠피스트 킵 림블 킵도 들어와요? 킵도 나옵니다 거기 아이템이 저렴한 모델 많이 파는 할인 아울렛이에요 맞습니다 여기 주목하십시오 그 다음에 림블 들어오고 에바스페커가 왜 들어오지? 이번에 신제품이 제 에어컨으로 들어오는데 신제품으로 나왔다고 에바스페커가 에어컨을 내놓나본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에바스페커 대리점 아이고 AS 지정점인데 무시동 히터만 하던 에바스페커가 드디어 에어컨을 내놓으셨는데 하여튼 신제품이 있다고 그러는데 신제품 신제품 아직 보안이 있는데 그 다음에 파워쿨 파워쿨 이동형 에어컨 파워쿨 RP쿨 같은 그런거 있겠죠? 세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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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아닙니까? 여기 체험하실 수 있어요 오시다가 쉬어가실 수 있어요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세라짐 누울 수도 있으실 거고요 에셀컴퍼니 그 다음에 코스트코 코스트코는 홍보부스에요 부산에 하나뿐인 코스트코의 홍보부스가 들어올거고 여기 대신 또 코스트에 가면 우리 전시 홍보부스가 있을겁니다 WSL 조림부스가 하나 있고요 한양바이오 여기는 뭐죠? 예 저기서 그냥 막토큐 조림 용품들 용품들 요번에 용품 부산에 용품이 좀 생겼어요 이만큼 저기서 쭉 보시고 집에 가실 때는 용품 쇼핑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킵이나 마린랜드 아까 보셨죠 피아마 용품들 피아마 말고도 마린랜드는 또 많잖아요 용품들이 아마 할만한 것들이 많고 대포도 여기다가 딱 나올 거고요 엠케이지 나오고 자 여기까지가 요렇게 되고 자 여기 캠핑타임 아까 소개 안해드렸었는데요 캠핑타임은 캠핑타임은 스타리아로 만드는 대구에 있는 업체죠 맞습니다 대구에 있는 업체 스타리아 베이스의 모터홈 회사에요 차가 좀 그냥 내부만 개조한게 아니고 확장도 되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전시회 때 본 적은 있었는데 시작하면서 이번에 한번 자세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도 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듀오탑 비플러스 모델을 만든 르노마스터와 보실 수 있고 탑스모빌 아까 칸 기반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동일 E&C 설명 드렸었고 오디세이 오디세이 전통의 오디세이 아닌가요 아까 오디 세대 정도 4대 정도 나오는 캠핑카 드림 캠핑카 나인 캠핑카 월드모빌 여깄네요 어정쩡하게 아유 아닙니다 제가 신경을 안 썼더니 어정쩡하게 위치를 아주 이쪽은 동선에서도 막 벗어나는 주동선이 보면 입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서 이 가운데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데 여기 간격이 요번에 보시면 저희가 가로 간격 쪽이 7m에요 7m 여기 지금 기둥도 있어요 소화전 기둥이죠 이거 소화전인가 여기 기둥은 없어요 이전시장은 소화전을 뒀네요 옆에 입으로 그 다음 플루캠프 여기 캠핑카 마스터 마르 아이타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공간을 넣고 화장실이 여기 있으니까 아 화장실 앞에 뒀구나 고마워요 7m에요 7m 화장실 가기 편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저 뒤에도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이 많아요 화장실이 많습니다 이 쪽도 있고 하니까 저희는 그냥 완전히 버려지는 건 좋네 여기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이 캠핑카 옆에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지장 보셨죠 저지장 가시죠 제대로 보이나요 나라가 보이는 거 아냐 저도 맞죠 잘 보이네요 멋지네 잘 보이네요 네 자 앉아서 이제 자 앉아서 이제 오 두강이라는 곳이 조립 부스인데 캠핑 싱크대와 편백나무 소품류를 판매하는 회사가 들어오네요 이런 것도 재밌겠다 캠핑용 쿨방송과 온수난방용품을 판매하는 한양바이오 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캠피스트는 테이블 의자 야드침대 캠피스트하고 킵은 저희 코리아 캠핑카 쇼를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그렇죠 그 SM컴퍼니가 이제 폴딩 카트와 왜건 저기도 전시회때마다 많이 바다향기는 이제 가문어, 노가리, 바베큐, 오징어, 대구, 순살, 부하치푸를 판매하는 곳이고 한양바이오 아까 설명드린 국제 유통도 육포와 푸드를 판매하는 곳이고 닥터큐플러스 마사지기도 판매하고 그러네요 캠프로그도 캠핑용품 판매하는데 캠프로그도 판매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볼거리가 캠핑카 전문 전시지만 또 양념으로 볼 수 있는 볼거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상 이렇게 해서 다음주 이제 다 됐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남았죠 다음주 수요일이면 저희는 내려가서 전시장 조성을 할 거고 목요일부터 오픈해서 목 금 토 일 4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펼쳐질 코리아 캠핑카 쇼 부산 모빌리티 쇼와 함께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많이들 오셔서 보시면 좋고 콤보 티켓 구입하시면 두 가지 쇼를 다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리아 캠핑카 쇼와 부산 모빌리티 쇼까지 저렴한 가격에 조금 할인받아서 다 보실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보시면 아마 하루가 부족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볼거리들은 풍성하니까 또 다른 뭐 있으신가요? 저희 뭐 부대행사 간담회나 이런 걸 말해도 괜찮아요? 그건 별로죠? 나중에 그런지 따로 뭐 말씀하셔도 임민석 님께서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주최 주관사 분들 너무 고생하시네요 파이팅입니다 임민석 님께서는 아마도 우리 전 담당자가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희 요거는 빨리 끊어서 올려놓으면 많은 분들이 다시 다음주까지 더 보실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 드릴 거고 요번 전시는 정말 업체들이 사활을 건다고 할 만큼 많은 불경기 속에 어렵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와중에 이 전시를 통해서 성수기 또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보겠다 전세를 엎어보겠다 분위기를 바꿔 보겠다 이럴 만큼 업체들마다 하나하나 준비를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보시고 또 요즘 힘든 상황이니까 힘도 많이 넣어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도 요번 전시회를 부산 코리아 캐피카스를 통해서 더 활성화가 빠르게 하강 아까 vas성화 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래 nos 우리 캠핑카 쇼를 통해져 새로운 로 또 캠핑카 바람이 불고 새로운 여가문화로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었던 좋겠고 또 경기도 좀 풀리고 또 찬대받지 않고 캠핑카들도 좀 잘 떳떳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협회에서도 이런 전시를 비롯해서 뭐 RV 스테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 같이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서 산업적으로도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스 왜 저기다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뭔가 성급하게 급하게 내가 바쁠때만 전화해서 보라는 대충 네 잘 보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부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끊어주십시오